프리마인에서 나온 유산균은 굿바이 옴 서스 제품이고요. 제가 프리마인 제품은 되게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200억 투입 그리고 뷰피도 박테리움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락토, 바실러스, 플란타럼 이렇게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에 한 포씩 섭취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청포도 향이네요. 맛있겠다. 그리고 유산균 전문가이신 지그넉 교수 연구팀과 그리고 에브릿 파이스트 연구소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믿고 드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제가 한번 어떻게 챙겼나지 지그넉 유산균은 제가 몇 번 먹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믿고 먹어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도 이제 그 지그넉 교수님 연구팀들이 개발에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제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포씩 해서 30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상당히 이건데 꼭 건강해집시다.